정인성 교수가 작년 11월에 고고학계에서 보는 고조선 학술대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게 너무 빈약하다 지금 대동강 부관에 평양성 터가 있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그 근거는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까지 교수신문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오로지 4기 조선열전의 기록에 의제하는데 한의 침략군이 왕검성을 공격하는 방향에서 나온 추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장군이 패수상군을 격파하고 전진하여 성 아래에 이르러서 서북쪽을 포위했다 또 누선 장군이 누선도 합세해서 성의 남쪽에 주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거가 끝내 성을 지킴으로 몇 달이 안 돼서 함락시킬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기록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대동강 남쪽에는 그런 터가 있고 북쪽에는 바로 평양성 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빈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렇죠 왜냐하면 남쪽에서 공격하고 그리고 서북쪽을 포위할 수 있는 지형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평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형은 평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로서는 굉장히 아주 약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하는 게 뭐냐면 위만조선의 강력뿐만이 아니라 낭랑군의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이해가 더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패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한사군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무제가 동쪽 점령을 하기 위해서 한사군을 어떻게 설치하러 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침략을 하러 왔냐 그 루트를 보시면은 실제 요동쪽에 한사군이 설치될 뻔했는지 아니면 진짜 평양이 있었는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한문제가 동쪽을 공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그게 바로 이제 수륙병진이죠 그러니까 육군도 출동을 시키고 수군도 이제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군의 그런 공격 이동 경로를 보시면은 평양 쪽이었는지 요동 쪽이었는지가 나와요 그게 이제 상국 유사에도 그 수륙병진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종재부 발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수군의 이동 경로예요 제나라로부터 발해를 건너가 조선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나라는 산동 반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발해를 건넜다는 것 발해라는 것은 황의 위쪽에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의 바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산동반도에 있었던 제나라로부터 발해를 건너가서 조선을 쳤다는 것은 조선의 위치는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할 뻔한 곳은 요동 쪽이었다는 거예요 요하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요하, 나나인가요? 그렇죠. 나나를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하 쪽 지소를 보니까 그쪽인 것 같네 그렇죠. 요하 쪽을 치러 수군이 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평양 쪽이었다면은 발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산동 반도에서 황해를 건너야 됩니다 황해를 건너야죠 그렇죠. 만약에 서해를 건넜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제 방금 우리 지인님이 얘기한 대로 그 산동 반도와 현재 요동 반도 북쪽 갇힌 바다를 발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산동 반도 동쪽 아래쪽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창해 아니면은 동해예요 아, 창해 창해나 동해로 표현해요 그 당시 중국 사서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의 평양을 공격했다라면은 창해를 건너서 아니면 동해를 건너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폐수를 얘기할 때도 이부동해다 그렇죠 동쪽의 바다로 빠졌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은 현재 그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천진, 천진하고 나나 사이 그 지역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연안항로예요 바다의 항로 자체가 연안항로를 따라서 많이 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대가 지금의 서해를 건너서 지금 대동강까지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육군과 수군이 같은 날짜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육군은 지금의 희망이라든가 이쪽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북경 이쪽 가까운 데서 출발했지 제 지방 산동반도에서 수군이 떠나고 그다음에 육지에서는 지금의 천진 아래쪽 그 지역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군대가 만나려면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대동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분의 설명은 참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오디오에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동북아역 지도를 펴놓으시고 들으시면 아마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정인성 교수의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결국에는 그겁니다 평양성에서 낭랑군 이전으로 소급되는 유구나 유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분이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아무리 그거를 맞춰보려고 했지만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래로 얼마나 여기를 조사를 또 많이 했겠어요 여러 차례에 거쳐서 평양성에 관한 고고학적 조사가 있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체계적으로 살핀 결과 고구려 이전으로 소급되는 자료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양성 외 대동강 부간에서 발견된 그 어떤 성곽 자료에서도 위만조선 병행기의 고고 자료가 발견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고고학적 견제에서 봤을 때는 왕검성 대동강 부간설은 지금으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인성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학자들도 이 위만조선 관련해서 유물을 다룬 논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엉뚱한 걸 갖다가 억지로 꽤 맞출 수밖에 없는 논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맞춰야만 자기들이 살아나니까 그런 앞뒤 안 맞는 글들만이 나오지 실질적인 위만조선의 흔적을 제대로 밝힌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인성 교수가 그때 11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고학 전국대회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문헌 사료와 고고 자료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불일치는 위만조선과 낭랑군을 동일한 지점이라 보는 전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동일한 지점이 아니면 낭랑군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군의 어떤 평양설 이것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되지만 정인성 교수는 그것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위만조선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반론을 폈던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위만조선은 이쪽에 있는데 그 이쪽에 있는데 그것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한사군을 갖다가 어떻게 한반도 북부에다가 설치를 하냐 아니 멸망시킨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반도 북부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정인성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거 자체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강단사학의 한발 그리고 바깥쪽에 한발 이렇게 내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위만정권이 자리를 했었던 요하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정인성 교수의 이런 발표는 그래도 반도를 넘어섰다 한 발자국 내딛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반도까지 제시를 하신 건데 그래도 뭐 이것도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저쪽에서 들으면은 설레발 친다 뭐 그렇게 또 비평할지도 모르겠네요 실상 그게 아니다 뭐 이제 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설레발 그 얘기도 하고 뭐 아유 정인성 교수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새삼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10여 년 동안의 어떤 결과로서 이렇게 또 결론적으로 또 강단사학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인성 교수의 이 이야기 뭐 반쪽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왕검성 대동강 부관설은 지금으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게 어떤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인 건데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걸 묻고 싶어요 폐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또 강단사학에서 잘하는 것처럼 무시하느냐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대로 우리 하던 대로 간다 이거죠 원래 이런 반론 나오면은 아 봉인하는 게 그들 습관이죠 그죠? 아 봉인 그냥 한마디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력? 아니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맞죠 맞는데 한마디로 암묵적인 금지 그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말자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아마 그렇게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인성 교수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덕일 소장님도 칼럼을 쓰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이 당연한 사실에 충격받는 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중국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만조선의 도읍지 자리는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만주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중국 학자들도 근데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아니다 왕검성 자리는 지금의 평양이고 북한은 모두 중국 땅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이제 블랙 코미디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양에서는 위만조선의 소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물유적 관련된 유물유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그 유물을 옛날 낭낭군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막 집어넣잖아요 그 흙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유물 집어넣고 빼내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기치지 않은 이상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참 삼리 빠지니까 진행이 상당히 재미가 없어지고 뭔가 부드럽지가 못한데 좀 분발도 좀 하세요 자 우리 박씨님 네네 분발 자 재희님 네 좀 재미있게 좀 얘기 좀 해봐요 너무 재미없어 아 오늘의 재미 담당은 정교수님 아니었나요 나는 이게 무게 잡는 건데 어떡하라고 무게는 너무 잡고 계신데 지금 아 우리가 다 무게를 잡았나 봐요 네 한 분이 그 가급적이 저기 뭐지 젊은 사람이 재룡을 떨어져야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20대를 좀 스카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게스트로 20대를 네네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뭐 한 대여섯 명 막 버글버글 막 그러면 강좌를 해야 되는데 고조선 전공자 뭐 이제 좀 전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요 위만이 도읍을 한 이 험독 왕험성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위만 정권의 수도는 그 이전에 본조선의 수도를 이었던 왕험성 또는 뭐 험독 지금 험독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만이 사기 조선 열전에는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망명자를 투석시켜 왕이 되었는데 왕험성에 도읍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험성 그러니까 위만이 도읍한 곳은 그 전에 본조선의 준왕의 도읍지였던 왕험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험성은 사기 집회의 주석에 보면 이 서광이 얘기를 합니다 창녀에 험독성이 있다 왕험성이 이제 험독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험독성이 창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가 바로 본조선의 수도인 험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험독성이 있었던 곳이 뭐냐면은 응소가 이 왕험성의 주석을 달았는데 여기 보면 디리지에 따르면 요동 험독현 험독현은 조선왕의 옛 도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석산이 있어서 유명한데 저도 이제 그 작년 봄에 갈석산 이쪽 갈석산하고 노령 그쪽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창녀의 갈석산 남쪽 같은 경우는 거기다 성을 쌓고 방어를 하면은 지세가 상당히 방어하기 좋은 그런 지세예요 거기가 제 생각에는 방어하는 성을 쌓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좀 터도 나름대로 넓고 그런 게 있고 지금의 노령현이죠 그 창녀 위쪽에 위쪽에 좀 더 올라가면 노령현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영평부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일부가 서쪽하고 남쪽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쪽 근처에도 조선 옛날에 조선 성터가 있다는 이덕일 소장님도 얘기하는 게 있고 문원들도 그쪽이 조선 옛날에 조선의 도읍이다는 그런 주석들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따지면 평양에 중국 문에서 얘기하는 위만이 도읍한 왕검성이 현재 평양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왕험성이라는 데 주석을 단 신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험성은 낭랑군에 있는데 패수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왕험성은 낭랑군에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왕험성이 요동에 있든 요소에 있든 간에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 낭랑군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되지 이게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험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한나라가 사군을 세워서 낭랑군을 세웠다라고 하니까 그게 수천이 떨어진 평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강이 남북으로 흘러가지고 서해에서 동으로 건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나나하고 북경 동쪽으로 흐르는 조하하고 백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요하, 지금의 요하를 건넌다 하더라도 물론 동쪽으로 건넌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은 요하 자체가 서남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거의 서쪽 방향으로 흐르기, 서남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쪽으로 건넜다 하기에는 좀 편하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압록강 이 나무는 대부분이 이게 남쪽으로 건넌다고 표현하는 것들이지 동쪽으로 건넜다 표현할 수 있는 강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 지난 시대의 지리를 설명한 것들을 보면 조선 지역에서 서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국경으로 삼은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강들이 얼쪽으로 흘러요 대부분 서쪽으로 흐르죠 큰 강들이 그렇죠 동쪽으로 흐르는 건 냇물들 뿐이 없어요 기껏해야 두만강 두만강도 동북으로 흐르다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만강이 됐든 압록강이 됐든 다 남쪽으로 건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리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쪽 문제 이거를 자기들 이제 관념화가 안 맞으니까 남쪽으로 남쪽인데 기록이 잘못됐다 하는 게 이병도 일파의 주장이죠 자기 주장들 안 맞으면 지난 시간에도 한 번 욕했지만은 기록이 틀렸다 그게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 왕검성이라는 곳이 사실 환당국에 보면 초대 단군 왕검 때 이미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단군 왕검께서 이 번조선의 치우의 후선 중에서 지혜와 용력이 용력을 겸비한 자를 번한으로 삼았다 그 번한에 삼고 험덕의 관부를 세우게 하셨는데 역칭 왕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께서 왕검이라는 어떻게 보면 칭호를 이 번한에다 주신 거죠 여기를 왕검성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게 그 왕검성이 거기에 이제 번조선 번한과 번조선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었고 거기를 위만이 찬타를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겠죠 지명 강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분들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죄송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지도 위치를 위치 이야기하는 걸 이제 좀 그만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특히 이제 이 위만 문제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다루겠지만 앙랑군이라든가 그런 걸 다루게 되면은 이 지명 강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다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직 위시정권인가 아직 위시정권이면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 가지 말아요 근데 이제 위만하고 우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자 우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있었나요 아니면 위만에서 제가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은 위만에서 그냥 우거로 간 것 같아요 그 사이가 그럴 가능성도는 없죠 왜냐하면 연 언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연대가 어떻게 되죠 보통은 뭐 위만 정권은 손자 우거까지 해서 86년간 이제 지속이 됐다고 하죠 거의 약 90년 정도 되네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 위만의 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잠깐 있었을 수는 있겠는데 기록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환당국에도 보면 그 북부여의 이제 해모수 단군부터 해가지고 2세 3세 4세 단군까지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 안에 우거 이외에 이제 위만의 아들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 없죠 그러면은 우거하고 네 위만이 상당히 장수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뭐 위시 정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위만 정권과 이 북부여의 대립에 관한 이야기 사실 환당국의 북부여기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위만을 도적위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당국에서는 북부여 2세 단군 모수리 단군 때 상황인데요 상장 연타바를 보내서 평양에 성책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도적위만을 대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위만이 이미 이제 정권을 찬탈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이 중심에 있었던 북부여를 자극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북부여에서도 성책을 세워서 이제 대비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대립을 했다 이런 상황들이 그려지고요 위만도 결국에는 실증이 나고 괴롭게 여겨서 다시는 침로하여 어지럽히지 않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군이시죠 고해사 단군 북부여의 고해사 단군 때는 임금께서 친히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도적위만을 격퇴하고 관리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bc 128년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임금 고해사 단군께서 1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격퇴를 한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우거 이제 그 손자인 우거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북부여 4대 단군 4대 단군인 고우루 단군 또는 일명 해우루 단군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bc 한 120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고우루 단군 원년인데요 원년에 딱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임금께서 장수를 보내 우거를 토벌하게 했다 그러나 우거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진을 발탁하여 서압록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고진이 점차 병력을 증강시키고 성책을 많이 설치하여 이 우거의 침입에 대비하여 공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진의 벼슬을 높여서 고구려 후루를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단군 때죠 고우루 단군 때 제위 3년 그 해가 되는 해에는 우거의 도적대가 대거 침략을 했다라고도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거가 직접 이제 나선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런 번조선 땅에서 침략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북부여와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도로 역사가 전개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약탈당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를 해서 공을 세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해성 이북 50리 땅을 약탈당하고 또 점령당했다 이런 기록이네요 이게 위만하고 우거 정권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요 한나라의 외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속된 국가로서 동방으로부터 침략을 막고 한나라 들어오는 침략을 막고 대신 한나라를 갖다 섬겨가지고 한나라를 갖다가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위만히 자기가 하겠다 해서 한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서 많은 그런 재물과 무기들을 받아내요 한나라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지역 만주 지역은 완전히 이제 지금 물론 북부여가 들어섰긴 했지만은 힘이 좀이라도 있는 이제 그 지후들은 중앙정부의 말을 조금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던 그런 상황이라 열국시대라 아무래도 이제 한나라로부터 재물과 무기를 갖다 제공받은 위만은 좀 더 강력한 힘을 기를 수 있었겠죠 현대사회도 그렇지만 고대사회도 역시 돈이 전쟁은 역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그때 당시에 이 우거 정권하고는 그런 어떤 좀 좋은 관계였다 그렇죠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였고 이 두 나라가 우거 정권이 북부여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대립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만과 우거가 아예 그냥 동방을 다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야유욕을 갖고 끊임없이 포섭을 한 거네요 포섭 물론 이제 그 포섭해서 자기 세력 거론을 만든 것도 있고 이쪽 북부여 같은 경우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력은 또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은 중원지에서 흘러들은 유민들을 많이 이제 군사로 많이 썼겠죠 아무래도 인구가 이제 이쪽 만주 지역보다는 더 이제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이 아무래도 좀 더 살기가 나았을 환경이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고구려 이지 지역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하더라도 생산량이 너무 적었어요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네 북부여 4세 당군 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침략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아까 보셨던 재위 1년이었던 서기전 120년 그리고 서기전 118년 그리고 서기전 117년 그리고 또 재위 6년인 서기전 115년까지 지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또 함락을 했다 함락 못했다 이런 과정이 계속 근데 재위 4년과 6년은 이제 북부여에서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재위 4년에는 재위 4년과 6년 고우루 단군께서 장수를 보내서 해성을 공격했다 해성을 뺏겼잖아요 3년에 뺏긴 해성을 공격을 했으나 석 달이 지나도록 함락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거가 조금 강한 느낌이에요 네 군사력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13년에 한나라 유철 한문제와 침략을 했을 때도 1년 동안 맞섰을 때 그때도 1년 동안 거의 이기다시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우거가 좀 강한 도적이다 그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나라로부터 재물과 좋은 무게를 받아 냈으니까 재정이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컸던 거죠 그리고 방금 해성이 나왔는데 해성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요화가 바다로 들어가는 그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해성이 이렇게 봤을 때 환당고기의 기록을 봤을 때는 지금의 요화 서쪽에 위만 정권이 있었던 거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는 주관은 딱 껴놔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부여와 그리고 우거 정권의 경계 지점 그게 지금의 현재 요화라고 봐야겠죠 북부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보면 북부여의 2세 단군 또 3세 단군 4세 단군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부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마천 사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북부여 역사가 완전히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북부여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우거왕 시기에 보면 조선상 역계경이라고 하는 분이 간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간언을 우거왕이 듣지를 않으니까 이 조선상 역계경이 동쪽의 진국으로 갔어요 진국에 또 나 등장을 하죠 그렇죠 동쪽의 진국으로 갔는데 이때 따라간 사람이 2천여 호나 된다 2천여 호라고 하면 한 만 명 정도 되나요 한 호당 4명 정도로 잡으면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진국 동쪽의 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국이 바로 북부여라는 얘기죠 거기가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단군 조선의 대단군이 다스렸던 진한 그것이 바뀌어서 진조선이 있었던 곳이 지금 북부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곳을 진이라고 당시에 불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중국 사서에서 등장하는 진국 진국이라고 하면 동쪽으로 갔을 때 진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갔다라든지 진국을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번조선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중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보통 이제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곳이 이제 번안 땅이니까 번조선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군 조선의 통칭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거정권 우거정권에서 조선상 역계경이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도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부여와 우거정권 요하를 경계로 해서 국경을 완전히 맞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했을 때 이 진국은 진조선을 이어받은 북부여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국사교과서를 보면 고조선이 위에 있고 밑에 남한쪽이 진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이라고 돼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분들이 지식인이나 이런 데 올린 거 보면 진이 뭡니까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주는데 이 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 진국에 관해서는 이거거든요 조선상 역계경이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병도가 1940년대 조선사 대관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남방의 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한의 무죄가 침략주의를 써서 사방으로 영토로 확장을 하는데 이때 뭐냐면 남방의 진국이 한에 교통하려는 것을 위만조선이 방해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남방의 진국 남방에는 진국이 있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 고조선이 있어서 그것이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남방의 진국이 나와요 근데 이 남방의 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헌상에 전혀 없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진국을 보통 언급을 할 때는 문헌상에서 동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아무 말 대잔치죠 왜냐하면 왜 동쪽의 진국이 남방으로 바뀌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렇게 조선사 대관의 이병도가 서술한 것이 그대로 교과서에 적용이 되고 지금까지도 북쪽은 고조선 남쪽은 진국 이렇게 구도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진짜 단군의 자선이 아닌 거죠 진국의 자선인데 진국에 누가 이렇게 세우셨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단군의 자선이라고 하는데 단군은 단군 조선이잖아요 우리는 밑에 있는 남한에 있는 지인의 자선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집에 노태돈이라든가 주류 사학계 교수들이 집필한 고조선 관련 책을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한강 이남은 진국 한강 이북에서 요동반도까지는 고조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 이제 지난번에도 이걸 비판한 적이 있지만은 이 이만조선이 마가고 나서 한사군이 들어서고 나서는 바로 진국도 사라져버리고 바로 78개국의 부족국가로 퇴보를 하죠 그렇죠 불가사의한 역사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주류 사학이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 역사 가르침이 현실이라는 거죠 동쪽을 남쪽으로 바꾼 것도 참 한심한데 참 신의 한수 같은 신의 한수 식민사학의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남쪽으로 바꾸니까 진이 변해가지고 사만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시민사학 그러니까 일본 관악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알 수 있는 게 이 위쪽에 만주지방의 대진국 대진국도 진이라고 했고 한자가 틀리지만 진이라고 하는 것이 진한 진조선에서 이어져오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전부 이 만주지방이에요 한반도를 북부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곳에 이제 그 진한 진조선 대진국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진이라는 국호의 전통은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남사만이 되었을 때 진한 마음 변환으로 해서 내려가게 되면 진한의 유민이 내려가서 또 진한을 형성을 하겠지만 이 북사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진한이 정통 진한이 있었다 그거를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 씨님이 서울을 갔다 내려올 때는 남쪽으로 한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한강을 건넌다 해도 바른 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남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동쪽으로 건넜다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방향만 오면 지금 이병도의 학설이 방금 우리 박 씨님이 내가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 하는 거하고 똑같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위 씨 우거 정권에서 우거 정권은 어떻게 보면 한무제가 이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한무제는 우거 정권을 원래는 이제 자기 복속시켜서 우리말을 잘 들으면 너 많이 내가 봐줄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방패 역할을 한 거네요 이렇게 방패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계속 해다오 했는데 우거가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위만이 왕위를 아들에게 전했다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4기 조선열전에 그러니까 이제 위만의 아들도 왕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관한 이제 기록은 뭐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 한나라하고의 관계수에서 크게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고 봐야죠 조금 짧았을 것 같아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그 임기가 좀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등장하는 우거가 등장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내적으로도 뭐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리고서는 이제 손자 우거에 이르러서 이제 우거 정권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뭔가 이제 한나라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나 할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시 정권과 한나라의 그 전쟁의 배경 그러한 사건들이 4기 조선열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화는 뭐 좀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사마천사기 사마천사기다 보니까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거 정권이 한나라에 있는 천자를 아련하지 않았을 뿐더러 진번 주변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천자를 아련하고자 할 때 가로막고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전쟁의 약간 대의명분 같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기술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전제를 이렇게 깔아놓고는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이 바로 서파라는 사람인데 서파 사신을 보냈지만 끝내 이제 우거왕은 황제의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그런 회유체계도 끄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파가 돌아가면서 국경 부근의 패수에 이르러서는 결국 서파가 조선 비왕인 장을 척살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파를 배웅을 한 거죠 잘 가시라 이제 신하로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는 잘 안 됐지만 다시 잘 돌아가시라라고 해서 패수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송별을 하는데 갑자기 조선의 비왕 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척살을 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도망갔다는 거죠 이야 이거는 참 외교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신을 보내거나 그리고 이렇게 사신을 배웅하는 그런 이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나라를 또 대표하는 인물을 띈 사람들이거든요 단순히 뭐 한 신하를 죽인 것이 아니죠 그 우거 정권의 그런 예를 예를 이제 모두 묵살한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 비왕 장을 척살 죽이고는 이제 천자에게 보고를 하기를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천자가 그 공적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한 문제인데 네 잘했다 야 잘 죽였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 아무 공덕이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 듣고 하니까 아유 누구라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배웅을 한 거예요 비왕이 그러니까 쟤를 죽이면은 내가 좀 공덕을 쌓겠구나 해가지고 아마 죽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전쟁의 어떤 빌미를 뭔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빌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명을 받았을 수도 있죠 죽였습니다 뭐 죽이라고 하는 어떤 언질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우거정권하고 한나라하고 전쟁을 과정을 보면은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니까 사신들을 계속 보내죠 가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가서 처리하고 하라 했는데 가는 인간들마다 하나같이 제대로 처리 안 하니까 어때요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서파가 알았던 거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빈수로 들어가면 나도 감옥에 가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러면은 나를 배웅 나온 저 비무장 상태인 저 인간이라도 죽여서 가서 보고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최후의 수를 쓴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저 죽을 짓으로 한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 서파에게 이 한무제는 벼슬을 내렸어요 요동동부도위라는 벼슬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거정권에 의해서는 사실 비왕을 갑자기 살해했는데 살해하고 돌아간 사람을 벼슬까지 주니까 분노를 했겠죠 사실은 거기다 또 이 요동동부도위 바로 그 국정 가까이로 관직을 줬어요 그쪽으로 줬다는 것은 야 이거 뭔가 이게 붙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가 그쪽에 가서 공을 세웠으니까 너 거기 와서 잘 지켜봐라 네가 그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까 능히 너도 그 국정을 지킬 수 있겠다 해서 보냈겠죠 관직을 그쪽 관직을 줘가지고 근데 딱 보냈더니 우거정권에서는 한참 열받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오 마침 잘 됐다 너 국경 가까이로 배치됐네 너 한번 죽어봐라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저 죽을 짓을 해가지고 결국 죽은 거죠 서파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서파가 사신으로 파견될 목적은 다른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거정권을 한나라의 정권에 복속시켜서 동쪽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국고조가 처음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흉노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요 흉노의 세력이 그때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흉노의 피해를 줄이고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산서 산서성 북쪽으로 이제 나가요 그런데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자유기가 포위가 돼요 포위에 대해서 완전 전멸할 경에 이르렀는데 선우 흉노 선우의 부인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쁜 여자를 갖다 바치면서 만약에 한나라를 갖다 흉노 선우가 차지하게 되면 한나라는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많다 그러면 선우가 그 이쁜 여자들 다 때문에 당신한테서 관심이 멀어질 거 아니냐 선우의 부인한테 그러니까 선우의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사랑을 뺏기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포위를 풀게끔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요 거기서 한고조인가요 한고조죠 그래서 그때 맹약한 게 뭐냐면 해마다 막대한 조공을 흉노에게 바치게 돼요 그게 한무제 이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몇 대를 거쳐가지고 근데 한무제가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나라 다수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전부 흉노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열불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력을 그러니까 군사를 하고 내실을 차근차근 다져가지고 흉노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흉노하고 우거정권이 연명을 맺게 되면 그동안은 그동안 이제 그 흉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흉노의 왼팔이 될 수 있는 우거정권을 없애버리자 해서 우거정권을 침략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의 가장 큰 발단을 서파가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회유책이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파처럼 이렇게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원했던 거죠 한무제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없었는데 서파가 핑계거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무제는 거기서 머리를 굴렸겠죠 아 이 자식은 지금 저기 뭐야 우거정권에서 이를 갈고 있는 놈이니까 요 놈을 국정국에다 보내버리면 반드시 받아 죽일 것이다 그럼 이걸 핑계 삼아서 내가 치면 되겠다 이제 그 작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나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용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미끼인가요 미끼 아니 안 그러면 왜 그 저기 워낙매친놈을 갖다가 그렇죠 굳이 유동유동 동부도 위로 서파는 좀 한무제에 좀 서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서파인가요? 그렇지 분위기 좀 완료했어요 웃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하네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이제 한무제는 쾌자를 불렀겠죠 그래서 누구예요? 이 위세를 몰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이제 우거정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한나라는 1년이 넘는 전쟁 끝에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고조선을 정보라고 한사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몇 줄에 이렇게 적게 돼요 1년이 넘는 전쟁 이 전쟁의 어떤 그 결과는 뭐냐 또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전에도 박 씨님이 그 타 팟캐스트에서 고조선의 멸망을 다뤘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흐름으로 다뤘겠네요 고조선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한사군을 설치를 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 이제 뭐 한나라가 그 이렇게 전쟁에서 좀 이렇게 졌다 또는 그런 어떤 실패의 형국들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을 많이 뭐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무제가 이 군대를 징발해서 위거정권을 치게 되죠 네 근데 자기가 이 흉노를 막을 수 있는 정의 군대는 안 보내요 안 보내고 대신 사형수들 사형수들이니까 조금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그 다음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그런 말을 하겠죠 이 전쟁에 나가서 니들이 공을 세우면 사형을 면해주겠다 박면해주겠다 면죄부네요 그렇죠 그런 약속을 해줬겠죠 그래서 좌장군 순채 그러니까 육군 장수죠 장수 순채에 5만인가 5만을 갖다 막해요 그 다음에 누선장군 누선장군 누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배를 뜻해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 배가 누각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누선이라고 불렀는데 누선장군 양복 이게 7천명인가 해서 이렇게 양군이 협동작전을 해서 그렇죠 왕험선을 공격해 함락시켜서 공을 세워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수륙병진을 이제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장군 순채 인하가 5만 명을 이끌려고 하는데 쉽게 못 들어가요 폐수에서 막혀가지고 쉽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다로 간 양복은 자기가 먼저 공을 세우고 싶어요 양복이 왜 그런 욕심을 냈냐면 지금의 남월 지금의 광동성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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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공격해서 남월 사군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 양복이 큰 공을 세웠어요 아 공을 세웠군요 네 그래서 양복이 이제 그 자신감 자신감이 있었던 얘기죠 이번에도 내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 먼저 저기 뭐야 순채보다 내가 먼저 공을 세워서 이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 해야겠다 아니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도 보면 뭐 이쪽 그 장군들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그 조정에 입조를 하냐 그래가지고 경복궁으로 누가 먼저 들어가냐 하면서 동쪽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들어가면 경쟁 경쟁 심리들이 있어야 또 전쟁이 되는 모양이에요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잘하면 잘하면 되지만 잘못하면 이제 똑백 차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양복이 먼저 공격을 해요 뭐 이 까짓 것쯤이야 뭐 해가지고 동방에 작은 나란데 뭐 해가지고 치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죠 대패를 해서 그냥 흩어져 산쪽으로 다 저기 뭐야 대패를 해서 도망가 숨어요 거기서 며칠이 그냥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거야 그냥 산속에 10여 일을 혼자 몸을 피해 도망다녔다라는 기록이 이 조선열전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참패를 당한 거예요 다 죽었네요 죄인이라서 그냥 물에 다 수장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순채 순채는 간신히 이제 폐수를 건너오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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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와가지고 왕암성을 이제 앞에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서북쪽에서 진을 치는 서북쪽인가 음 아 그렇게 진을 쳤다 거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양복도 한참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를 쫓기지 않는 걸 보고 이제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제 흩어진 그 병사를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군용을 차렸겠죠 그 상황에서 두 이제 그 이 수군과 육군이 유거정권의 왕엄성 앞에 이제 집결한 거죠 거기서 이제 공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음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그 그 결과를 보시면은 우거정권과 한무제의 전쟁은 누가 승리자냐 그것을 이제 보시면은 한무제가 파견했던 사신이라든지 그리고 뭐 육군사령관이었던 순채 아니면은 해군사령관이었던 양보 이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한무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더라면 이 사람들의 공적을 다 치아를 했겠죠 관직을 주거나 아니면은 제후로 봉했을 것인데 사신도 사실 우리가 서파만 말씀을 드렸지만 졸정다 뭐 공손수 위산 이런 사신들도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신들도 다 참수를 당하고 순채라든지 그리고 양복이라는 장수도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제후로 봉해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를 지었을 때 당시에 이제 한무제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당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무제가 있는 상태에서 사마천이 사기의 그 역사를 제대로 적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패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왕곡한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역사서를 읽다 보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오랑캐라고 여기는 자기들이 여기는 나라하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욕받다 아니면 은혜로서 어떻게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패했다는 용어를 거의 안 써요 얘들은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수치를 숨기는 그런 붙장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무제가 승리를 해서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한사군에 대해서도 모순된 기록들이 많습니다 한나라 때의 그 역사서죠 한서에도 한서 내에서도 이 한사군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기에서는 무죄 봉기겠죠 한무제 때의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한서 내에 무죄봉기를 보시면 한사군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 뭐 한서의 지리지는 한이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도 낙낙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서 우행지에는 삼군을 열었다 두 장군이 조선을 정벌하고 삼군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한 삼군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삼군 유서에서도 일현스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주석을 달았냐면 한서에는 진번 임둔 낙낙 현도 네 군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뭐 백우전이라든지 통전 이런 문헌에는 세 군으로 되어 있다 삼군만 기술을 하고 있으니 이름도 같지 않고 개수도 같지 않으니 무슨 까닭일까 이런 이제 주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서 어차피 우거정권은 우거정권은 물리쳤으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땅은 이제 차지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를 보면 이 사기의 한무제 봉기 그때 당시 이제 금상 봉기 한무제 봉기라고 할 수 없어서 금상 봉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병의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 재물 병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병사의 위협과 재물로서 거의 이제 항복을 얻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인데요 이 위만이라고 하는 위만이 뭘 했냐면은 위만이 득이 병의 재물 침 이렇게 해가지고 위만도 병의와 재물로서 그 이웃의 작은 고우를 침노하였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서 나라를 얻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부분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 뭐냐면 위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고우를 침노할 때 병의 재물이라는 걸 두 개 썼다라고 써놓고서 뒤에는 뭐냐면 뒤에 또 이제 한무제가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위산 아까 보셨던 그 위산은 바로 그 우거정권과의 강화협상에서 실패했다는 이유로 참수당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이 위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병의로서 위협을 해서 우거를 타일렀다라고 이제 병의만을 써놨는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병의 재물이 축약돼서 여기에 이제 쓴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신채호 선생은 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산을 보내서 병의뿐만 아니라 여기는 병의 재물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재물을 뿌리물을 해가지고 뇌물을 줘서 이제 포섭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포섭을 했는데 뭐 재물을 많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참수를 시켰다는 거죠 위산도 결국에는 우거정권의 내부 분열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는 패했다는 거죠 전쟁에서는 패했고 우거정권 내부 분열을 이용해서 뭐 소기의 그런 목적한 발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전쟁에 임했던 장수라든지 그리고 사신들은 전부 다 이제 참수되거나 그리고 이제 전혀 공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거정권을 정벌할 당시에 한 나라에 투항한 자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후로 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해 투항을 해서 제후에 책봉된 사람이 다섯 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모두 다섯 명인데 이 다섯 명이 제후로 책봉되고 세 명은 그중에 수명을 다해서 죽고 후사가 없어서 자기가 없어지고 두 명은 조선과 내통을 하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섯 명의 제후가 책봉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산동반도이죠 산동성하고 지금 하북성 남쪽하고 하남성 북부 그러니까 황하 유역이죠 그쪽 지역으로 제후로 봉해져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대부분 보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 제거가 돼요 명목상으로 책봉한 걸까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책봉을 했는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동의족의 영역이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강한 지역이에요 동의족의 어떤 후예로서요 그런 자존심이 강한 지역이라서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게 되면 중앙 관리들도 어떻게 함부로 못할 정도로 토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호들을 한나라 때인가 진나라 때인가 완전히 그냥 뭉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한 번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다스리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다섯 명 중에서 세 명 협최음이라고 하는 이 세 명 같은 경우에는 후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넘겨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봉작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다 없애버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다섯 명을 책봉을 한 것이 산동반도 쪽에 다섯 명을 봉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위만정권 같은 경우에 이 우거정권이 저 멀리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이게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직접 다스릴 때는 그쪽의 토착인들을 많이 관리를 기용을 많이 하거든요 기용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그런데 만약에 평양에 위만의 우거의 왕검성이 있었다면 한 번 논내 지역에다가 제어를 보겠지 반대 지금의 서해 건너 산동성 쪽에다 배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다 배치하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막아주는 역할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상황 시추에이션이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한나라 침략군 장수들 중에서 아무도 이제 봉작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오직 다 죽고 한 사람만이 간신히 살아나요 그 수군 장수 이제 양복 양복은 재산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기 재산 홀라당 다 바치고 간신히 이제 평민으로 강등돼 가지고 살아나게 돼요 이게 이제 우거정권과 한나라 전쟁의 결말이죠 이 군사적으로는 성공을 못한 거죠 결국 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면요 뭐 이 우거정권에도 그래도 충신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성기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룰 성자를 쓰시네요 왜 위반 웃음들을 짓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어떤 정권이든 간에 충신은 있기에 마련이에요 위반 정권이 비록 연나라 출신의 이족이 들어와서 탈취해서 이루어진 운영된 나라이긴 하지만은 일단 토착인으로 있던 대신들 관료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중원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 그런 강한 자존심이 있었겠죠 물론 이제 우거 밑에서 빌부터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라는 나라다 이거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그런 충성 그러니까 충유로움이죠 좋게 얘기해서 충유로움을 이제 가진 그런 장소 성기가 저항을 하는데 저항을 하니까 이제 밑에서 내통했던 뭐 이게 사민가 협 그 다음 협 뭐 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이 성기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살아려면은 만약에 이 성기 장군이 방어역 성공해버리면 자기들의 가족은 이제 몰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완전한 배신을 하는 거죠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제가 삼미 나오니까 삼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삼미 나오니까 진짜 삼림이 없으니까 좀 힘들죠 그 이계상 이계 지역의 부족장인 삼미 자객을 보내서 이제 우거왕을 살해하잖아요 이 우거왕을 살해하고 적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까지 우거왕이 살해된 뒤에도 성기 장군이 마지막 항전을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그 우거왕의 아들 이게 아들이 또 배신을 하네 우거왕의 아들 장 그리고 조선상 로인의 아들 최 등이 순채의 밀명을 바꿔서 성안에 침투해서 성기를 암살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제 우거정권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섯 명이 제후로 책봉이 됐잖아요 한해 투항을 한 다섯 명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우거왕의 아들입니다 그 최로 알려져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싶을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우거왕의 아들은 결국 후사가 없어서 봉작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런 참 배신자의 말로로 치면은 뭐 가볍죠 결국은 이제 자기 자손에게까지 이제 배신당하는 그런 꼴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거정권이 멸망을 당하고 한나라 한무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우거정권의 뒤에 있었던 북부여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 한무제가 북부여를 침공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네 이제 한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동적으로 더 진군을 하자 어떻게 보면은 위만 정권을 함락을 시킬 때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동적으로 가서 원래 그 중심인 북부여를 내가 함락을 시켜야겠다 이런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도 가지고 의기충전해서 이렇게 딱 침공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숨겨져 있는 이 인물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무제로부터 이 북부여를 수호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고두막한이라는 분이십니다 고두막함 이분은 원래 북부여의 당군으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이때는 당군의 지위에 계셨던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호련이 의병을 일으키신 그런 이제 구국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요하 출신이고 알려진 바로는 당군조선의 마지막 당군이셨던 고열과 당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혈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서기전 108년에 한무제가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고두막한이 나라의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한무제를 대항을 했던 것이 아니라 호련이 이제 의병을 일으키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한무제를 완전히 격파를 시키고는 나라를 구한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부여의 4대 당군이 이제 고우루 당군 때였는데 고우루 당군이 이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심성이 유악하고 싸우지 못하고 도중에 병사를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키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 4대 당군을 이어서 5대 북부여의 당군으로서 등극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등극을 하는 와중에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동부여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동부여의 누구였죠? 해부루 해부루가 이어받아야 되지만 해부루를 보고 이제 뭐였죠? 4대 고우루 당군께서는 이제 병사를 하셨는데 사실은 고두막한께서는 좀 야망이 큰 인물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으로 내가 직위를 하겠으니 물러나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우루 당군께서 병사를 하시고 그 아우인 해부루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막 처음에는 네 고우루 당군 때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압박을 하셨지만 해부루가 왕위에 직위를 했을 때는 군대까지 보내서 이제 내려올 때도 되지 않았냐 어서 왕위를 정리를 해라 이런 이제 압박을 넣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해부루께서는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동부여를 건국을 하게 되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부루, 금화, 대소로 이어지는 동부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두막한은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왕위에 이제 등극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북부여의 5대 단군으로 직위를 하시게 되고요 원래 이제 북부여에서는 1대부터 4대 고우루 당군까지는 해무수의 혈통이었으나 고두막한부터는 단군조선의 마지막인 고열과 단군의 혈통이 다시 대권을 잡게 되는 그러한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기 조선열전이나 이게 삼하천 4기를 보면은 한무제가 우거정권을 물리친 내용은 어쨌거나 어쨌든 이겼잖아요 어쨌든 무엇을 썼든 회유책을 썼든 무엇을 썼든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무제가 패한 기록 이 고두막한의 의병에 의해서 완전히 격파당한 이 기록 자체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명왕이라고 하면은 주몽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동명왕의 시초는 고두막한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지만 실제 이분은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파소, 파소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의 역사가 우리 역사의 미싱 링크라고 하거든요 이 북부여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고조선에서 어떻게 고구려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부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핵심 링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사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북부여 기가 환당국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역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구하셨지만 사실은 왕이 대권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빼앗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보면 한 20년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때 그 함무제를 철폐하고 나서 한 20년 후에 20년간의 압박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압박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동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심을 얻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정도면은 쿠데타라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도 유추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고등학한께서는 졸본 땅에서 나라를 열어서 졸본 부여라 하고 동명왕으로 즉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중심지였고 나라의 정통을 이은 당군조선의 정통맥을 이은 그 북부여까지 이제 통치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혈통은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고등학한의 아들 고무서 당군까지만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대 고무서 당군까지만 이어지게 되고 다시 누가 출연하냐면 바로 북부여를 건국하신 해무수의 혈통 고주몽이 다시 이 북부여의 맥을 이어서 국호만 고구려로 바꾸고 나라의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참 이 북부의 역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북부의 역사가 한 180여 년 아주 짧은 역사지만 이 안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그 태생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해무수의 혈통과 그리고 고두막한이라는 중대한 인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역사들이 다 놓아져 있기 때문에 한나라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 3국의 그런 태동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북부여사를 살펴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북부여사를 꼭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짧게 우리가 기록된 역사 내용이지만 이런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잘 들여다보면은 이 숨겨진 역사들을 많이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류사기라는 것은 그런 그 행간을 살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것보다는 이 후정적인 역사 그걸 중심으로 항상 이제 그 패배주의 역사에 몰입하는 그런 경향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국사교과서를 보면 뭐 누가 봐도 다 확연히 보입니다 뭐 불교가 들어왔네 도교가 들어왔네 철기가 들어왔네 청동기가 들어왔네 하면서 모든 게 다 중국에서 중원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단군신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만조선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받는 쪽으로밖에 이렇게 서술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심어놓은 게 일본의 식민사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식민사학을 자기들은 주류사학에서는 뭐 자기 극복했다 뭐 이렇게 개고픔 물고 항변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면서 뭐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극복한 게 개풀이나 있냐 이거예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아 뭐 예 그러세요 사기 없으니까 개뿔 정도가 막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우거 정권에 배신한 인물 중에 니게상 참이라고 나오죠 니게상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눈물을 쓴 걸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게 지역에 다스리는 인물 그게 참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그래서 니게 지역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산동 지역이에요 이게 맞네요 그러면 니게 지역 니게상 역계상 하고 이제 니게상 니게라는 지명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게 노노에도 나와요 공자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나라를 가던데 이제 그러면서 니게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이 니게상이라는 것이 니게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라고 봤을 때는 우거 정권의 영역이라는 것은 또 달라지는 거죠 지금의 산동 지역까지 아울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도 되는 거죠 오히려 뭐 우거 정권이 있었던 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다스리고 이 사람들에게 산동 반도를 내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어차피 포함되는 지역이었다 다섯 명을 그쪽 산동 하남 하북 이제 황하를 중심에서 몰려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봉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영국권이 있기 때문에 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거죠 실제 뭐 번안의 영역을 잡을 때 지금의 중국의 동부지역으로 잡으니까 산동선 밑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영향권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한사군이 들어섰다고 하는 곳이 지금의 평양일 수가 없다 문헌상으로도 이것은 명백해지는 것이죠 이제 좀 뭐 이해가 좀 갔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이제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겁니까 산동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제후가 봉해졌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이제 확실하게 가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위만 조선에 위만 정권에 그때 당시에 철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정인성 교수도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강인욱이라든지 이렇게 그 강단에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이 철기가 위만 정권이면 빛이 3세기고 그리고 좀 연나라 때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우리 교과서에 서기 전 5세기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전 5세기경에 철기가 들어왔다 5세기 4세기 이렇게 얘기하죠 5세기경부터 철기가 보급되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낙랑군이 한사군이 들어서고 나서 완전한 철기시대로 들어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위만 조선 위만 조선이고 확 꼽히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서기 전 5세기 박물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철제품이라는 그런 것이 출토된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서기 전 4세기 말에서 서기 전 3세기 초 무렵으로 이때 이런 것이 추정된다 이게 이제 중앙박물관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철기 설명이에요 그래서 3세기 4세기 5세기 이 서기 전 3세기 4세기 5세기쯤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뭐냐면은 고조선의 철기 생산 자체가 서기 전 13세기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기 전 13세기에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중국이 이제 한 서기 전 8세기 정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고조선이 훨씬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박선희 교수님의 한국 고대 복식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돼 있고 또 위험한 역사 시간 쓰신 이주한 분의 책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유물이 나온 것도 이런 유물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한자에 철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자의 고어를 보면은 쇄금자에다가 우변에 동의할 때 이자가 붙거든요 이족의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이게 고어 쇠철자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동의족이 철기문명을 먼저 썼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고어다 옛 한자라는 거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입니까 뭐 이런 거죠 한북 무상군에 보면은 BC 6세기에 쇠도끼 쇠창 쇳글이 나왔다 또 강원도 홍천군 두천면에 보면은 청동기 주거지에서 단조 철점이 출동이 됐어요 이게 BC 7세기입니다 5세기나 또는 3세기에 이제 위만이 철기를 들고 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죠 홍천 두천면만 하더라도 산골이에요 거기가 지금도 뭐 도로가 잘 뚫렸으니까 가기 편하지만은 2, 3, 7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불편한 동네거든요 그렇죠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산골에서도 7세기 그러니까 서기 전 7세기에 철기 유물이 발효됐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 토양이 산성 토양이라 철기가 오래 보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지역에서 발굴되는 것도 특수한 무덤 형태 때문에 오래 남아있는 것들이지 한 2천 년 이상 지나면은 거의 찾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네요 소중하죠 그리고 이제 저쪽 흥룡강 그쪽 가까이에서는 서기 전 10세기 이전 그런 철기 유물이 실제로 발굴된다고 하니까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런 문화 전파 경로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북방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원의 길 그 다음에 담배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모페이 교역로 교역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 뭐죠 아나톨리아 흑해 연안에서 스키태에 의해서 철기가 처음 사용되는 게 몇 년 서기 전 17세기 정도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마 양유목이 이제 시작돼요 말을 타고 철기 확산가다 불어서 기마 유목이 기마 양유목이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원 지역에 전파되거든요 그 길 따라서 우리나라 만주지역 북방으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청동기보다 더 빨리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유물상으로는 얘기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중원 지역보다는 더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 환경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항상 우리나라의 문화 발달 단계를 항상 깎는 이 주류사학계의 행패야말로 이거는 진짜 당장 뜯어내야 할 적패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유 참 그 뭐 연나라 때 최소한 뭐 연나라 때 뭐 징계 장군이 고조선을 뭐 이렇게 좀 침공했을 때 위만 때 그 다음에 한나라가 침공했을 때 이때 그 침공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철기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께 철기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묵살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뀌지 않으니까 기록 자체가 시시하고 오로지인지 자기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그 이론 안에서 거기서만 글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심포가 고약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위만 정권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좀 지명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듣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좀 청취자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가 또 유튜브로도 한번 제작이 가능할 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 때는 좀 지도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제가 또 조금 죄송스러운 게 설명을 할 때 듣는 분들도 머릿속에서 동부화 지도가 싹 그려지면서 맞아요 그냥 눈에서 쫙 펼쳐지듯이 실시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북한 이 위로 올라가서 발에만 이런 쪽을 그리게 머릿속에 그리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강들도 강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강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걸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듣는 분들은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참 위만조선 얘기만 이렇게 많이 들었고 국사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어떻게 보면 암기했었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만정권은 단군조선의 적통을 이은 것이 아니라 삼조선으로 이루어졌던 서쪽 지역의 본조선 본조선의 지역을 탈취한 도적이다 역적 정권이다 역적 정권이다 역적 정권이다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병강 침략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더도 말고 덜도 없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무제 한무제가 우리나라에 한사군을 설치하려던 그 과정 그것은 우거 정권만을 멸했을 뿐이고 중심이었던 그리고 단군조선의 그 정통맥을 이었던 북부여는 강건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동으로는 한무제가 넘어온 적이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고두막한이라는 그런 구국의 영웅이 또 탄생을 하셨고 그분이 또 북부여를 이으신 단군이시다 네 이 정도만 뭐 기억해 주신다면 또 이만정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한마디씩 할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아 삼님 제발 좀 빠지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삼님 오늘 빠지실 줄이야 전혀 생각하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박스러운 어떤 사고죠 네 사고도 사고 아니 사고라면 안 되고 어쨌든 이벤트 뭐 이렇게 이제 이 삼님이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뭐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피한 그 물질적인 지금 삼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네요 겨울철이니까 뭐 보일러가 동파됐나요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러한 일로 인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못 오시게 됐는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다음번부터는 다시 그 삼님의 어떤 사회로서 좀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마무리 한마디씩 그러면 하시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신님 아 제가요? 예 자 박신님 제인님 다음에는 삼님과 함께 아 삼님 없으니까 마무리도 안 되고 있어요 아니요 마무리 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네 어쨌든 이 위만 조선이라는 거는 우리의 주의가 아니다 네 그리고 아 위만 정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당군 조선의 정통을 이은 것은 북부여다 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단군 조선 하면은 2000년 이상의 2096년 동안 47명의 단군이 다스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대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다른 파크에서 하는 것처럼 한무제가 대제국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무제의 어떤 영향이 다 있었던 걸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실제 우리 역사는 고조선의 2000년 역사에서 마지막 말미에서 부왕준왕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강력한 국가라고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조선의 말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는 2000년에 대단군의 역사가 사라지고 부여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는 즈음에 변방의 번조선을 멸망시킨 바로 위만 정권이 들어섰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약하던 시기에 그때 한무제가 나와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고전하면서 이 위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부여와 전쟁을 했던 그러한 어떤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오늘 좀 이렇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조금 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위만 조선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고 위만 조선 때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강력해졌다라고 이제 배워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위만 정권이든 그리고 한사군의 위치든 이 모든 것들이 사만에 대한 그런 부재 사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했었던 사만과 삼조선 에피소드를 같이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앞으로 기회에 있으면 또 한사군에 대해서도 다룰 텐데 그것도 사실은 사만에서 변방 번안에 있었던 번안에 잠시 설치되었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만과 삼조선 에 대한 에피소드도 같이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댓글로 소통을 잘 못했는데요 앞으로 좀 댓글로도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후원 항상 말미에 말씀드리지만 후원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팟캐스트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바른 역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꼭 뭐 이렇게 링크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한 번씩만 더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느덧 다음 달 2월 13일쯤 되면은 지금 올해는 이제 설날 앞인데요 우리 역사에다 팟캐스트 1주년입니다 네 와 1년을 했네요 네 뭐 어떻게 1년이 훅 지나갔어요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나왔네요 네 그래서 1주년도 맞이하는데 앞으로 뭐 댓글로 더 소통을 하고 그리고 특집으로 많은 게스트분들 출연하실 예정이니까요 당장은 또 3월 1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스포인데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